우리 2017년 한 해 우리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여러분이 이제 더 큰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많은 부분에 변화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각 분야에 여러분들이 많은 증거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다라팡 전체 많은 교회들 대표적 교회로 일어나는 시간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 예원교회나 그 인바람교회 같은 데서는요 한 10만 성도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 듣는 많은 교회들은요 여러분 지역에 사람 살리는 대표적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일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RUTC 운동 이렇게 하면서 제목에 보면 치유 전문 집중 학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 스쿨인데 이것은 받을 응답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올바른 치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요 올바른 치유입니다 또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문제 있을 겁니다 올바른 치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보면 바울의 전도 대표 세 가지 과자라면 치유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알면 문이 열립니다 뭘 말입니까? 지금 날이 갈수록 많은 병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육신의 병도 육신의 병이지만 마음의 병료, 정신병 이런 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단어를 한 몫에 모아서 씁니다 모아서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거의 그냥 정신병이다 전문인들이 들을 때는 아니다 저 정신병 그렇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건 전문적인 거고요 제가 말할 때 통틀어 정신에서 온 병이다 한 말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막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급증하는 거 하니까요 아이들도 정신이 이상해져요 이래서 미국에서 어떤 우리 멤버가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정신 치유하고 심리 치유하고 이래 하는데 석 달 밀리에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누가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빨리 알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진짜 전도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도권 보고만 여러분 지역 보고만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완전히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병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치유단체 치유팀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맞는 거니까 치유 혼란 시대가 왔어요 교회만 가만히 있지 이 지금 치유 혼란 시대에 왔어요 이 말은 그만큼 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의료인들하고 심리 상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이 볼 때는 자꾸 무식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의사를 어떻게 보고 병을 어떻게 보고 저를 함부로 저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의사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침리 치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고치도 못하는 게 말만 잘해가지고 말해요 이래 자꾸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 잘못하면 법적 문제도 올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우주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종교단체에서요 그런데 일찍 이제 훈련을 쭉 받고 공부해온 의사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볼 때 저거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합치면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이렇게 해서 사회는 점점점 혼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순간 충격으로도 가능하지만요 거의 자살자 이겁니다 물론 막 순간 심한 충격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더 먼 거고요 심각한 그 마약에 빠진 자 전부 이겁니다 그리고 막 심각한 이게 중독에 빠져서 막 도박 이런 못 빠져요 전부 정신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각종 단체들도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고 있냐 하는 것은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명상 명상 이걸 하면 일단 효과가 나요 왜 효과를 안 하면 명상할 때만 내가 치유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제대로 진짜 기도할 때만 내가 치유된단 말이지 그렇게 명상을 프로그램에다가 쫙 하니까 내가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말하면 여약해버리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 이걸 치료해야 된다 잠재의식 이걸 치료해야 되고 능력도 여기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제 프로이드가 말을 하는 바람에 또 영향이 갔죠 말은 단어는 약간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 무의식 속에 이제 일어나는 여기서 능력도 나타나고 여기서 병도 일어나고 많은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하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실제 치유가 안 드러나고 계속 나중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애들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힘드니까 또 내가 낳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도의 큰 바치인데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답을 얻기 전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And prior to gaining the answer let's look at a video of what these people are doing right now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디팅션 명상이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저희 태플스테이 4차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평창 동계올림픽 한ows춤 한글자막 이상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백 배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말을 해요. 참된 나를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누구든지 참된 나를 찾고 싶잖아요. 나는 그분들 앞에서 만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인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면 내가 주인 같으면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인이지. 내가 주인 같으면 일단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날짜만에서 죽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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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나하고 죽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주인은 둘 중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냐 사단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가지고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계속 포장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찾아내고 하죠. 더 깊이 이번에 100일째로 이제는 3년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사단인데 기쁨도 있다니까요. 그런 많은 성공도 잠시 와요. 그런데 정령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많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발악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특징은 주로 특징들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내가 나를 찾고 이렇게. 여러분도 당장 일할 때 보면 큰일납니까? 내가 뭐 해야 되며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또 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요. 성경에는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특징이 나왔는가 하니깐요. 아주 의료 전문인 이 사람이 굉장한 것을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의사는 루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의료 전문인들은 진짜 은혜 받아야 되고요. 또 각종 분야의 전문인들은 정말 누가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진짜 답 얻어버리면 굉장히 쓰임 받는 시간표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 낳았는데 복음 가진 자에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 전문인 혹은 심리 전문인 무슨 이런 전문인들이 고친 게 아니고 거의 현장에서 비전문인들이 역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답이 있습니다. 어째서 말이요. 의사는 누가 가서 고치지 않았고요. 의사는 누가 충격받은 거예요. 고치고 그걸 본 거예요. 이 의사는 진정한 의료원이고 진정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부분 고쳐지는 걸 본 거예요. 이걸 가감없이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면은 의사기 때문에요. 그쪽 부분에 더 관심 가지고 세밀히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 개 살리는 답을 주신 겁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봐야 될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비전문인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전문인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전문인이 필요 없고 그러면 비전문인들이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전문인들은 의사 누가처럼 일어나야 돼요. 이 비전문인들을 바꾸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째서 이 사람들의 역사를 났냐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입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뭐 의식을 가지고 뭐 인지 치료를 하고 뭐 뭐 잠재시 들은 분석 치료를 하고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이 뭔가 하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이 지금 13장, 16장, 19장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남 도와주고 치유한다고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안 되니까 병자가 더 많아졌어요. 자, 무속인 하나가 있어서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말해 많은 사람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에베스 지역의 큰 신전이 말이에요. 더 큰 문제 온 건 좋은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걸 이 의사 누가 알고 있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중요한 이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원제가 되고 근본 문제가 되고 영적 문제가 되는 3장, 6장, 11장이 있는데 그거를 치유를 못 한 거예요. 실제 6가지 나의 삶, 나의 환경, 이걸 치유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웠게 역사에 낳았는데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치유표 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어저께 내가 부산에 장한 교육자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중요하다. 시대, 지역, 지역의 전도자가 되라. 부산에 한 10만 제자 만들어라.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정말 치유 하나는 서밋이다. 이 운동이다. 성경은 그 운동이었어요. 성경은 치유 운동이었고 서밋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서밋에서 오해 이야기하겠는데 서밋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적인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삶을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실제로 생각의 병, 이런 병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렇게 요렇게 고쳐 들어가야 된다는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것들이 문들이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 생각,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전인 치유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인 치유되면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인 치유가 뭡니까? 각인된 것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체질을 치유해야 돼요. 각인을 치유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뿌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답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써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사단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치유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면 문이 열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은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성령들을 내는 곳곳에서 정말 치유 이런 티 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복음으로 다 살려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하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왠고 하니까 집중인데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 포인트가 뭔가니까 말씀, 기도, 삶입니다 말씀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사람에게 가장 그 현장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어지면 이 치유 포인트를 집중 포인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현장 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고치기는 그냥 점점 병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24포인트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열쇠입니다 가정이 24포인트를 어떻게 차여줍니까 전에 지혜 있는 엄마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 애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는 것만 잘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방송 나왔어요 그런데 막 가만히 눈치 보니까 영어 공부하고 말이야 외국 번호하는데 우리 애는 어떡하지 엄마 영어 하나도 못해 그런데 어떡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 애가 잘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먹고 노는 거라 그래서 노는 영어를 찾아내고 굳이 장난치면 노는 거 있잖아요 노는 영어만 다 찾아 사대에 갖다 준 거예요 얘 완전 영어 도사 됐어요 그렇게 조그만한 방송 나왔잖아요 실제 외국인 사업가 왔는데 통역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엄마한테 배웠냐 엄마가 불러서 영어 도사했습니다 나 영어 못해요 이 엄마가 아이에게 24포인트를 찾아준 겁니다 기도에 24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재병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올해에 정말로 기도 24해라 못합니다 24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둑 잘 뜨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잘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둑 24입니다 바둑 24단은 누구나 아는데 바둑 24의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골프 잘 친 사람들 보면요 골프 2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쩌다 따라 나가 치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맨날 속상하지 그 사람은 24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무슨 효과 있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삶의 24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약간만 해보면 역사를 나요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큰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막 변화하고 막 도 닦고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체질도 안 되면서 도 닦고 하면 미쳐버려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레이블넌트 일곱 명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 포인트를 설명해요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전도 이전에 여러분부터 역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게 많이 생각하셔가지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살리고요 여러분 지역 부산 살리고 여러분 각 지역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우리 국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국가의 정신병자가 우울우울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우울우울하고 우울증 환자가 가득 찼는데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아무 믿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회는 자꾸 어려워져요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요 교회 굉장히 무시해요 교회 무시당할 만 돼 하는 짓이 그런 짓만 하니까 교회가 올바른 보고 만져라면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죠 올바른 보고 만져라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이 욕먹는 거요 네 번째 글을 보셔야 돼요 치유 전문 집중 학교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는 겁니다 치유 스쿨인데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왜 쓰느냐 이 말이요 모든 총국 모든 조직들이 연합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영성하는 팀들 그 다음에 치유하는 팀들 전체 회의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보급을 위한 사람이라면 치유가 뭔지 정말로 안다면 이것만이 전도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2가지 문제 중에 3장, 6장, 11장 해결하는 게 언제 해결해요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13, 16, 19 그거 치유예요 그렇죠 나머지 거는 뭡니까 6가지 그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부교육자가 일어날 겁니다 말 알아들으면요 한 지역에서 오직 전도 온 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말이죠 그 지역에 수백 명이 살아나요 그러면 교회 부흥도 간단한 거예요 수백 명이 살아나는데 그래 전혀 너무 치기도 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탁 하면서 눈에 안 보이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3RTC운동은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다 눈에 안 보이게 한다마는 살짝살짝 비밀로 한다는 이런 얍삼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나타났는데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운동 내 자랑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혀 떠들지 않는데 교회에 생명들이 모여들어요 제3RTC운동 그래서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미즈도 서미즌 5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볼 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치유된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안전벨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의사는 누가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의사는 병원에서 과학적으로 병고치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영적으로 이런 일이 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셔서 이게 지금 평신도 집사가 가서 치유해버린 거예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의사가 못하는 걸 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라 이 부분이 다 의료인이 들어가서 한 건 아닙니다 의료인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모든 기록을 따라다니면서 코치하고 기록한 사람이 의료인이에요 올해는 의료인들 전문인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만들어놔요 사실은 앞에 것들이 되어지면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꼭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정치유 여러분 영증문제관 사람은 꼭 치유하려면 그 사람 한 명만 병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가정치유 교회 적응 안 되면 안 돼요 교회 치유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영증문제관인 사람을 교회에 무시해버리면 집에서 괜찮다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상해진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랩런드 총국에서 치유사역을 하라고 하고 명상을 하라고 하느냐 할 때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적응이 되어야 돼요 영증문제관들이 이렇게 딱 하나로 쌓아져 있습니다 다 집에서 말하는 영증문제관들이 가닥 차고 복잡한 사람 되다가 병원에 들어가고 고쳐주세요 이러면 의사는 뭐 고칩니다 이거는 그냥 이리 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 8장 13, 19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본부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만 하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맞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뭡니까 현장 가서 일어나는 일에 치유되어지는 것까지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 치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현장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영증문제관들이 한 군데 같이 있다 옆에 약간만 가도 안 되져버려요 이걸 조금만 알면 굉장한 응답을 주고 치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삶도 고쳐야 되는 거죠 치유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고쳐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알고 있어야 실제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학교를 보내지 말고 일반 학교를 보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일반 학교가 장애인 취급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장애인처럼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문화 치유 그래서 많은 영증문제관들이 다른 부분을 만날 때 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심지어 뭘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 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덕평을 가면 결정이 확신 나면 우리가 본부 측에 다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정식적인 계약을 하고 또 필요를 하면 우리가 지불할 것도 하고 우리가 헌신할 것도 하고 이렇게 다 짜야 되겠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 중에 우리 어른들하고 늘 기도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한쪽이 좋은 데다가 우리 사랑부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만큼 지금 이 사회는요 우리 교회가 실제 병들을 주고 가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모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표시도 나지 않게 이 모든 분야에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이 종교단체들이 다 파우더를 합니다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알고 원레스가 된다면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정신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정신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고쳤다 정신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삶을 좀 보세요 이 결과로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로 중독된 병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안 보게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네오 뭘 합니까 열두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안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은약을 딱 깨달아버리면 몇 명이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들은 지역산림 대표적 교회됩니다 티내면 안 돼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이만유나 예원 이런 데서는요 좀 똑똑한 교육자로 매번에 나오면요 역사에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렇게 해보네요 부산 시내에 십만 제자 만드는 주역들 일어나러 안 했어요 전도만 하는 전도자 치유하는 전도자 오늘 오해 얘기했습니다 서밋 만드는 전도자 오해 얘기하겠는데 서밋 오해하는 사람이 만약에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뜻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서밋 포럼 이런 게 다 성경에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빌려 쓸 뿐이에요 아주 벌써 16세 이럴 때 벌써 하나님 말씀 잡고요 서먼 포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버리고 영적인 힘을 가져라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곤란이 생깁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닙니다 어제 결단할 설계였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위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위기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제 설계를 들어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상 유일하게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들입니다 장소를 여기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올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심 딱 하세요 나는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딱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힘내서 여러분 전도자로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은 삶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후에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놓친 것 찾아내게 해주옵소서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놓친 것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사명으로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참된 힘을 얻는 참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